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강연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30여 년 정도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 때문에 자주 못 갑니다만 지방 강연을 가면 제가 배우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방에 계시는 사업을 직접 하시는 크고 작은 기업체의 사장님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책을 읽는 것에 못지않게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은 현재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방에 가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 시골장으로 비유하면 거의 파장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경험상 지난 30여 년 정도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경신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최근에 현장을 뛰는 분들을 지방에서 만나면서 갖게 됐던 단성을 한 7가지 정도의 사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성과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도 수출 경쟁력 하락에 대한 고민이 심각합니다 지금 기업 성과가 상당 수준 정도를 기록하더라도 이제 반짝 경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언젠가 문제일 뿐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기업의 상청부나 외부의 그 산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내부 사람들은 아직도 설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체 내부에서도 가장 상청부 그리고 외부에서 그 산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당신 업이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자신이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계열사가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직접 수출 시장을 뚫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설비 투자를 요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무자비할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과잉 설비 문제 때문에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춰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다 하초 기업 정도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영상과도 꽤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상청부들은 아 우리의 사업 모델이 우리의 제품이 얼마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데 비교적 영업 성과가 좋았던 시절에 새로운 성장축 새로운 성장의 교두보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너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가 오너가 있는 것에 비해서 주인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갈 때 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못 했을까 이런 후회, 빼아픈 후회하고 아쉬움이 남는데 많은 경우에는 오너 부재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확률이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그리고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또 후발 추격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좀 앞서 있지만 얼마 이렇게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제조기술의 평준화 현상이 오늘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연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조업을 접는 안 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 정도의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2년 정도의 물량이 있을 때 그냥 팔아넘기고 그냥 엑시트 그냥 탈출해 버리는 겁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 현상 유지 정도 하거나 굳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외시장 진출에 열을 올립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 가운데 경기가 좋았던 경우는 없었지만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기업하려는 그런 의지라는 면에서는 지금이 가장 바닥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바닥이 더 경신되겠지만 제조업을 접는 그런 분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하나의 현상은 더 이상 제조업을 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저 그냥 통계 자료나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러나 지방에서 중소규모의 또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를 만나보면 정말 제조 포기 분위기는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저는 당장 뭘 기억하는 거 아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그럼 재정이 그것을 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매겨 살려야 되는데 그걸 차고 나가겠냐 재정지출은 계속 확장될 건데 그걸 어떻게 누가 돈을 내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및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재산성 확보 문제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급증하는 해외 투자는 재산성 악화에 대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출구가 도저히 재산성을 국내에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생산 기지를 옮겨서 좀 더 끌어가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한 20여 년 정도 축적되었던 한국의 고비용 구조 고임금 구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목덜미를 쥐어 짜는 쥐어 잡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하고 또 그 결과로 출구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 투자 규모가 우리 일본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44.9% 정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내에 크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문제는 정말 중요한 그런 도전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도전보다도 현상 유지하는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라는 것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쪼그라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도전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해야 그나마 최소한이 뭔가 하니까 현상 유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예 그런 거 없이 초창기부터 그냥 현상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줄어드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생산을 담당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에서는 수축 사회로 아주 빠르게 다가가는 것 같고 축소지향행 사회로 아주 빠르게 다가가는 것 같고 기대 체감의 시대로 아주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하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는 미국의 전형적인 산업도시인 디트로이트가 겪었던 것처럼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산업도시별로 어떤 업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군산, 창원, 구미, 포항, 울산 이런 모든 분들이 그 산업도시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또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이라든지 창원처럼 아주 특정 산업 자체가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산업 같은 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좀 빠르게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남들이 볼 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는 산업도시들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세 세수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디트로이트의 전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지방에서 좀 깨어있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연령과를 막론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그 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과 불만과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인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기반을 철저히 망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더 파괴하겠냐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년이건 5년이건 7년이건 자기 사업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문장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우리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현장을 드는 대다수 사업가들의 의견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만 보고 고용이 나아졌다 뭐가 나아졌다 뭐가 나아졌다 좋아졌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휘담아 들으면 정말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첫 번째는 현재 상태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정부가 좀 해야 된다 분식하지 말고 코팅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아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지금 경제 상태와 상황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지 않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주요 정책에 대한 좀 성찰 작업 깊은 반성 작업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져야 된다 고집을 뿌리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흐트던 앞으로의 정책은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좀 파격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2년을 지난 2년의 실패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상 가능하고 정직한 경제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뭐 나눠주고 이벤트 성격의 정책을 가지고 또 예상 가지고 뭘 하려고 꼼수를 뿌리면 안 된다 그럼 더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정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의 주요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정이 긴급하게 이루져야 된다 그러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책 실패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부와 대통령의 은행일치를 통한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부터 필요하다 역대 정부도 다 욕을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그야말로 점잖은 사업가들 않게는 밀란 수준이에요 그 분노라는 거가 업종 불문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말로는 안 되고 생산 현장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또 사회를 위해서 발신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은 A로 하고 정책은 B로 나가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들 못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제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라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분을 만나고 강의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반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 기반 자체가 침하고 있다 기반 자체가 내려앉고 있다는 그런 판단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그 일곱 가지 그리고 대안 여섯 가지 문제점 일곱 가지를 현상 일곱 가지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앞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